마지막으로 검사 한 번 할게 손 들어주세요 여러분 직장인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갑자기 결제를 해서 저에게 통보를 해줬거든요 전제점프는 제가 아니라 얘가 할거예요 오우 대박 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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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는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못하거든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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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검사 한번 할께 손 열어주세요 네 아하하하 상대방 후 And so I cry sometimes When I'm lying in bed Just to get it all up What's in my head And I And I